김민하 체력적으로 오는 최현미 선수 앞뒤가고 있습니다. 원승장이 많은 그런 최현미 선수의 경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 두 선수 다 너무나 귀엽고 이쁜 선수인데 1위에서. 지금 왼손잡을 던지면서 최현미 선수 좁고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좋아요. 좋습니다. 최현미 선수 계속해서. 아. 슬립다운이죠. 슬립다운이죠. 미끄러졌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뭐. 슬립다운이 됐습니다. 우리 슬립다운 선수가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아. 라이트. 자. 좀비 라이트. 자. 좀비 라이트. 라이트. 어퍼. 좀비 선수. 그러나 또 가드를 공격을 하면서도 아까 유희연이 말씀대로 올리면서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저. 공격을 할 때는 두목이 보이나요 그래도. 그렇죠. 눈물적인 감각이죠. 그렇죠. 아. 자. 스트레이트 계속해서. 슬립다운 선수의 앞면에 접근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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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슬립다운입니다. 슬립. 슬립다운입니다. 슬립다운이라고 판정을 했죠. 예. 자. 놓았다고 똑 같은 판정입니다. 자. 지금 저 최혐민 선수 fallen comprar 상대 양 선수. 아아악. 야아악. 아아악. 창 Powell이 선생님. 붙여다C는 지금 Allegrookabila. 자. 아아악. ença zoals 담곤입니다. 아아악. 자아. 알금 céu인사도 지금 맞았습니다. 자아아악. 지금 맞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최민 선수도 지금 맞았습니다. 최민 선수도 지금 맞았습니다. 최민 선수, 쯔바사 호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민 선수. 이 상황을 좀 모멸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최민 선수도 풍경을 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역시 쯔바사 선수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쯔바사 선수의 짧은 쇼프로는 지적적입니다. 이게 여자 경기가 아니에요. 지금 최민 선수 또 풍경을 했거든요. 우리 쯔바사도 그러나 우리 최민 선수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이터. 우리 최민 선수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이터. 자 업 컷. 최민 선수의 풍경을 벗고 있습니다. 양성 소재발. 멋진 격기야. 공을 올렸습니다. 자 3라운드 격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도 긴장이 되고요. 손이 빠지 날 정도로 흥분되는 경기입니다. 나이스. 잘해. 뭘. 뭘. 사실 박 의원님의 얘기도 듣고 유 의원님의 얘기도 듣고 싶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뭐죠. 정신이 없어요 저희도. 지금 안하면 안 돼요? 계속 경영을 갔어요. 정신없이해주세요 Republican83. 우드드드드드드드드 derived.